게임도 말고요. 더욱 재밌다. 안녕하세요. 소홀태그입니다. 자 저는 지금 에세슨지의 차원지 두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. 자 인색과 동색 계획을 사용하셔야 되죠. 제가 그 첫 번째 타워 이후로 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로 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뺏어봤자입니다. 네, 네 번째 탄 상태 이상이 걸렸죠? 네, 뺏어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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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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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순간 실수로 잘못 놀랐는데 제가 순간 실수로 잘못 놀랐는데 제가 순간 실수로 잘못 놀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두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전 고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9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10번째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째 판 끝났습니다. 자 11번째 판 들어가요. 자 12번째 판 끝났습니다. 자 12번째 판 끝났습니다. 자 12번째 판 끝났습니다. 자 12번째 판 끝났습니다.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이전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흑마법 저주를 받았어요.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피해를 입는 저주를 받았는데요. 자 그럼 들어갑니다. 자막을 이용해서 기준을 준비해 주기 뵙겠습니다. 자 그럼 대부분의 판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7gn... 또 10번째 판 끝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타워 끝냈습니다. 자 두 번째 타워 완료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타워까지 저거 잠은 무리와의 꾸영점을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타워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